뭐죠? 퓨리 갓! 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안 터지지 이거 대우에다 불 붙이면 대우가 버그버그를 끓을텐데 안타요 어? 왜 안 터지지 놔봐 역시 육공 개딴딴해 최고의 차야 뭐니? 반갑구나 이 샹게임은 사람을 걸어가게 만들어놨네 어휴 본의 아니게 잘먹겠습니다 어허어허 내려 내려 이 차는 내가 갖는다 내가 쓸데가 있다 어 저차 왜이렇게 어 저차 왜이렇게 멋있게 달리죠? 나도 으아아아아아 여러분 지금 더크루 짬을 보고 계십니다 으아아앙 덕크루도 이거랑 다를게 없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맞어 더 ì크루야? 내 돈주고 사서는 안 할... 안할것 같은데 누가 아이디를 빌려주거나 그러면 한번 해볼 의향은 있지만 내 돈으로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여기서 멋있게 윙슛 윙슛 안돼 뭐가 문제야 비켜봐 오케이 단검 7개 던질 수 있다 나는 나는 몰래 적진을 헤매는 엠티가서 처음 같은 방에서 여자친구들과 잠을 자게된 난 대학생이여 개같은거 은밀하지 어 뭐야 우리팀이 우리편이네 미친짓했네 난 적 뺀줄 알았어요 여기 평온해 평온차요? 내 집도 있네 병신각 어 왜 안들어가자 옆집인가보 여긴가보 아니 개같은것도 왜 안돼 사람도 승질머리 긁고 있어 야하 야하이씨 제꺼처럼 해놓고 안 돼 야 뭐야 아하이씨 씨 씨볼 알람 알람 왜 비상이야 아 깜짝이야 비상 비상 그래서 뭔일 났는줄 알았네 비상 비상 비상한 플레이 왜이래 왜이래 이거 안가져 여기구나 드디어 요가였다 네 역시 편의점에서 사는 총알이 가장 강하죠 어디보자 무기를 고궁에 저거하는건 필요없고 화염방사기 늘렸고 PKM이 업그레이드 할게 없는게 좀 안타깝네 정타 1구에 대한 롱기루스가 무료로 줍니다 유백 개좋아보이는데 이걸로 바꿀까 게다가 한손이야 구메 씨 레드닷 반사조중기 광학조중기 와 뭐야 광학조중기 그렇지 광학조중기 아니야 광학조중기는 저건데 광학조중기 말고 사거리 레드닷 확탄 그렇지 됐어 아닌가 확탄 안달았나 더는 이 무기에 부착물을 추가할 수 없으니 우선 하나를 제거하세요 무슨 얼렁뚱땅 개 그럼 이걸 떼? 하나만 달 수 있어? 확장성 확장성 존망이네 확장성 망했네 야 나와봐 마을에서는 또 이걸 안열려요? 왜이래 아이씨 몇발이야 그래서 백발 포스터 많은데 이놈에 포스터 찢는 맛이 쏠쏠해요 이게 남의 전단지 뛰는 기분 남의 전단지 뛰는 기분 탄수가 더 작다고 아 진이형 이번달 1등 이름이 아 이번달 1등 이름 알았는데 나 아 아 아니야 우야라이 3위야 아 아사이유요 진이형 아사이유 네 아 아 네 아 아 아 아 흠 감사합니다 진희형 쟤네 옷이 저게 보라색이야 핑크색이야 저게 우리 모두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색이야? 나는 빨간색 같기도 보이고, 핑크색 같기도 보이고, 보라색 같기도 보이고, 눈이 찔렐나 내가... 원하사람을 말하려고 했지만, 그 색은 어떻게 말했을까요? 그 색은 어떻게 말했을까요?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, 그는 제가 눈에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, 이... 테로리스트가, 그는, 그는 억지로만, 그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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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의 혐의로만, 그는 그의 혐의로만, 그의 혐의로만을 지지하고, 그는 그의 훌륭한 존재의 존재입니다 이때는 깡도 좋지 정면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 방바닥을 들고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네 그럼 우리에게 그런가 없을 것 같지 않겠지? 아니, 선생님 아니 그럼 내가 너를 지혜할 수 있겠지? 당신이 왜 이렇게 혁바닥이 길어? 네, 왕님 당신의 원하는 건 제 권한이네 음..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럼... 제가 더 시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아... 이것은... 만일에 걸릴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말하자면, 제가 흔들었을 것입니다. 뭐? 뭐? 아니, 이 시양노무집 야 으아아아아아 오, 총 좋은데 이거? 소리도 좋고 지금 내가 경기를 타고 갈란게 아, 나카사, 야, 시바 윙추트 왜 이러노, 야 아, 이 개같은거, 이거 게임 아, 나 이씨 더 멀어졌네 가자 아 뭐야 야, 안터져 페이건 및 너 플레이보이 알지? 내가 지금 플레이보이에 복수를 할거야 플레이보이 그 비싼한 새끼 헤드 아이, 시바 으악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시민은 고개를 드세요 네, 죽었지만 샹그릴라의 가오로 다시 살아났다 뭐야 헤드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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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다니깐 항상 이런식이야 우리 헤어져 왕실 금고? 왕실 금고? 금고면 털어야지 어디야 근데 화면 열려라 얍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아 뭐야 뭐야 와 개좋다 아 우리편이잖아 아이 병신 죄송해요 아 왜 우리편이야 야 어디갔어 이것들은 또 죽여야되 죽여야되 테이크다운으로 죽인다 내가 가기전에 전단지 한번 띄고 가다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 다운 그렇지 완벽해 그나저나 헬기를 어디서 구하나 잠시만 내 집에 좀 갈까? 내 집에 가면은 헬기를 구할 수 있어 중국인 중국인이라니 엄연한 인디아한테 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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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남들한테 감히 자이로쿠터 왜이렇게 비싸 40만원 뭐야 아 아 개비샷 무슨 오데기 주 오데기 그거니? 오데기 어 뭐야 부즈 19 스팟스 열렸다 뭐죠 이거? 뭘케 열렸죠? 뭘케 쳐 열렸니? 아냐아냐아냐 뭐가 많이 열렸는데? 뭐야 벡터? 어 이거 그거 아닌가요? 어 나 이거 거기서 써봤는데 아.. 아바에서 개좋은 총있네 이거 스팟스 개좋은거 아닌가? 스팟스 이거 개좋은거 아닌가요? 우와 뭐야 아 이거 샀는데 이거 또 새로운 개좋은게 나왔네 그럼 이걸 사야지 MKG 뭐해 바꿔 괜히 샀잖아 몇번 써보지도 못했네 이 역같은 명사수 조준기 사거리 사거리가 늘어나? 아... 광학조준기... 광학조준기가 날 것 같은데... 크... 좋아요 완벽하게 하려면은... 아니다... 아오구라고? 어디보자... 아냐아냐아냐... 앉아앉아 안잘거야... 뭐야 여기 어디... 코끼리... 코끼리 코했나? 어지러워 아! 아... 나 여기 헬기타러 왔는데 병... 헬기 40만원 주고 산다그러놓고서 이것도 총 샀네 아아... 씨... 아... 나 병... 아아... 나 병... 이해하세요...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노랬네... 왓쩍... 왓쩍... 어 여기... 여기 리얼... 리얼... 슈트 각이다 이거... 리얼이야 이거... 가자! 윙! 윙! 슈터! 으하아! 그렇지... 완벽해... 아... 아름다워요... 아주 아름답습니다... 캐버거 선수... 캐버거 선수... 완벽한 착지... 기대하겠습니다... 아까는 자동으로 되더니 왜 또 안 돼 약간 여기서 뛰어 자 여기서 가자 윙슛 아 다리 부러지 가자 윙슛 지금이야 나카산 시비라 셔르팟 캠프 왜 난리가 났지 뭐야 뭔가 동물에게 당했나 본데 셔르파들 불쌍해라 불쌍하니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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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 어 저 아저씨야 아저씨 저희 미친 우리편 미친놈들 사람이 소름드는데 치고 지나갔어 괜찮으세요 헐 저곳에 묻어드려야 돼 양지바른데다가 야 콧불쏘 이 개같은거 다 덤벼 들어와 내 총연습 접해야되겠어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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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足 힝 힝 힝 힝 소치 개창렬 호호 불면은 이름이 써지는 마술펜 롬사탕 뭔 노래들아 이거 나 태어나서 우박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군대 있을 때 약간 비비탄같은게 타닥타닥타닥 떨어져서 막 바닥에 튕기는거는 봤는데 엄청 큰 주먹만하면 막 떨어지는거 한번도 못봐서 한번 떨어지는거 보고싶다 북한에 북한 김정은 정수리에 다 한번에 모여서 떨어졌으면 좋겠네 나는 세계 세상 살면서 가장 신기한 뭐야 그 환경 체험했던게 뭐냐면 진짜 세상이 황사도 아닌데 개쎈 노래졌을 때 황사도 아니고 노을이 지는것도 아닌데 막 세상이 진짜 완전 오전 무슨 겨자에다가 겨자에다가 아니 스모그도 아니야 그냥 노랬어 아예 그냥 센 노랬어 태어나서 그런거 처음봐가지고 진짜 신기했어 아니야 너네가 뭐랄어 더 살아야돼 네 해야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친참새가 이게 미쳤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넋보자구 멎아줄건데 에에 뭐가 열린거지 결국엔 다 여네 저길 가야되니까 얼마나 남았지? 저길 가려면 아 이리로 갈 수 있네 세르파 캠프로 왜 안가져 아 이 미친 에이 씨앙게임 에이 씨 자 여기서 날어 가자아 착지 좋아요 바로 출발각 여기 먹자 여기 총탕 먹으러 가야지 라디오 소환식 한번 하자고? 에이 지금 애들 안 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돼 파크라이 개 무슨 사골탕 같은거 여기저기서 다 봤을텐데 내 방 들어와서 봐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니까 뭐 나와서 추천이나 뭐 그런거 누르라고 안하고 채팅 같은거 쳐달라고 안하고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 우측 상단에 있는 따옴 표시 해달라는거 그런거 안하고 폰 케이스 살 때 폰 박아서 사라는 그런 말 안하고 유튜브 뱃맨 볼때는 개보고 유튜버 구독해달라고 그런 말 안할거야 어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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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바람 바람 개새있다 어어 어허어 왜 삐삐가 좋아 에헤헤 아이씨 지랄 삐삐어? 어허 왜이리 왜이리 일부러 이런다 이거 아 이거 못 넘어가게 해놨구나 아 이거 못 넘어가게 해놨네 여기 요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네 일부러 이따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 추천 안했어 구독 취소도 하고 잘했지 무슨 욕을 해줄까 엄마 욕있고 아빠 욕있고 형제 욕있고 니 능력 욕있고 무슨 욕을 해주면 좋 좋지 어떤 욕해줄까 골라봐 뭐 장난이야 족욕같은 소리하고 있네 입에 입에 족 들어가고 싶냐 왜이렇게 삐삐거려 이거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착륙준비 착륙각 충돌각 자 충돌각 준비 자 좋아요 오케이 뭐조랴 자 널 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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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고맙습니다 여러 네 시g 년